담당해 주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손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몇몇 공장들은 아예 문을 닫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명퇴나 부조조정을 하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두 개로 갈라서 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경제를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업황이 안 좋아졌다는 걸로 모든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묻혀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군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당직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엄청 바빴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당직 기자는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기자 한 명은 그냥 당번 쓰는 거죠 속보 같은 거 처리하는 일요일 날은 정상방송을 하지 않는데 거기서 온라인도 처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제 사망자도 3명이 더 나왔는데 이전까지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됐는데 6명이 됐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는 신천지 교회에서 자기네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또 정부는 경계 단계 를 하나 격상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는데 더 이상 확진자 숫자를 몇 명을 더 늘어나는지를 한 명 한 명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격리 환자를 한 명 한 명 추적하는 것은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점별로 청도병원이나 아니면 신천지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점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바꾸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요즘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검역이 굉장히 철저해졌습니다. 정말 한 명만 환자가 발생을 해도 건물 자체가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장 전체의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이 주말 동안 셧다운을 하고 오늘 오전까지 셧다운을 한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여성 직원 한 분이 지금 확진이 났는데 남자친구가 신천지 집회에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물론 그분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일종의 피해자인데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일말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폐쇄를 하고 확진자가 근무한 층은 또 25일 오전까지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구미 사업장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거의 안 만들거든요. 거의 유일하죠. 대부분 베트남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게 지플립 만드는 데예요. 이번에 나온 지플립 저도 지난주 금요일인가 후배 기자들이 지플립 갖고 와서 보여주길래 같이 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썩 와닿는 핸드폰은 아니었지만 정말 파격적이다.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하겠다. 가격도 이전에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모양 형태가 일단 여성용 화장품 컴팩트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네모네 두꺼워 듣고 다니는 건 좀 그래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S20 울트라 같은 경우도 후배 기자들이 여의도공원 가서 주문을 땡기는데 정말 사람 눈에 비하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주문을 쫙 땡기면은. 물론 그거는 구미공장에서만 만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미공장이 지플립에 대한 수요가 쫙 올라오는 시점에 당장의 생산 차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무집뿐이고 오늘 오전까지만 멈춘다고 했으니까 사무직이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어디로 번질지에 대해서 공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지엠의 부평공장의 어떤 한 분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한국지엠 전체가 좀 들썩였었어요. 이게 그분 한 분이 확진이 나게 되면 공장 자체를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평유공장이라는 데가 최근에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라고 소형 SUV 그게 지금 되게 오랜만에 신차가 나온 거거든요. 이 차 지금 한창 만들어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셧다운할 경우에는 한국지엠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긴 했지만 굉장히 공포가 우려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고요. 사실 일반 기업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입구에다가 화상카메라 열화상카메라 한 대 설치해놓고 열나는 분들 그게 의미가 있나요 사실? 뭐 있기는 한데 열이 나면 보통 해열제를 먹잖아요. 그럼 해열제를 먹고 나면 열화상카메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딱히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굳이 병가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서를 받지 않더라도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었던 얘기는 일부 기업들은 사람들하고의 접촉면을 줄이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좀 뒤로 미루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11시까지 나와라고.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공공교통수단이 밀집되죠.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단위의 수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런데 사실 걱정스러운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기침할 때는 정말 손으로 가리면서 한다거나 팔로 가리면서 한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포항공장의 일부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5일간 폐쇄를 하게 됐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회사 4개 행사들을 모두 취소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주말에 결혼식을 한 건데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가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그 결혼식을 취소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약금 때문이에요. 위약금을 또 내야 되는 게 있고 다음에 잡았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내 행사를 모두 취소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 회사가 다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백화점들이 폐쇄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신세계백화점의 강남점 고속터미널점 있잖아요. 여기가 전국 백화점 매출 1위인데요. 가장 바쁜데죠. 하루만 여기를 멈추더라도 정말 매출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데인데 일단 그래서 그런지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품관만 일단 휴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전문 검역 위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방역 다 하고 나머지 층은 확진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다 확인했는데 폐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방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무조건 폐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 혹시라도 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정말 사람 한 명 확진자 발생을 했다고 해서 지역을 전체 폐쇄시킨다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후폭풍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걱정까지나 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전체 휴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출 한 20위 정도 하는 데인데 전체 휴업을 한 상태고요. 이마트 과천점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회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 폐쇄를 해서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너무 많습니다. 롯데명동 전주 현대백화점 대구 이마트 성수 마포 군산 부천 임시 휴업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은 예를 들면 1년 중에 며칠 쉬게 된 거에 대한 영향 정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폐쇄하면 당장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되고 일단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문을 다시 열어도 가겠어요? 한 번 그렇게 닫고 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장 확진자가 발생해서 셧다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할 때 차질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마트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지금 롯데마트랑 이마트 같은 경우 롯데마트 같은 경우 200개 정도 마트 백화점들을 폐쇄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 원래 구조주정 차원에서 200개 폐쇄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을 약간 조금 면밀하게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코로나와 영향을 받는 데가 있고 아니면 코로나랑 약간은 무관하게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전체로 이거 다 셧다운 다 매출 감소 이렇게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나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걸로 딱 찍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정도 수준의 어떤 예방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제가 좀 봤던 게 일단 마트가 있었고 마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오늘 기사 보니까 5만 명 정도 실직 예상될 수도 있다고 실직 5만 명이요? 네. 한 200개 정도 폐쇄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오늘 이게 주는 아닌데 마트들 같은 경우에 도심 내에 입주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마트 가보시면 원래도 별로 안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별로 안 많았지만 그러면서 최근에 마트에서 저는 5천 원짜리 와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굳이 그 마진도 안 남을 5천 원짜리 와인을 왜 파냐. 이게 온라인 주문이 안 되기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게끔 뭐 좀 건져가지.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은 기업들 내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거점에 있는 마트들을 사실 굉장히 폐쇄하고 싶어해요.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냐면 요즘에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조달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도심 내에 그 정도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트를 차라리 물류창고로 개조를 하게 되면 이커머스 분야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물류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돼요. 판매도 하면서 물류도 같이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류창고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거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도심 내에 그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트들은 사실 그거를 물류 거점으로 바꾸게 되면 나머지 오픈마켓이니 마켓컬링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결사반대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게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코로나19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폐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해요. 기업들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 지금 영업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류로 돌리겠다. 이래도 지자체에서 뭐라고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명분이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게 일자리는 일자리가 물론 기업이 손해를 보는데 강제로 그거를 영업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치판단의 영역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가 인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어렵다는 얘기도 약간 관련이 조금 있으면서도 없기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공? 항공도 지금 중국 노선 같은 경우 70% 이상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여기가 정말 어려워진 본질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전에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은 노선을 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불매운동이 강하게 이뤄지면서 이쪽에서 여행객들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 항공사들이 보통 B737 이런 것들이 한 6시간 정도밖에 못 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 있던 비행기들을 동남아로 다 노선 변경을 한 거예요. 동남아로 노선 변경을 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기억해보시면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못 갔죠. 홍콩 사태로 홍콩 못 갔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에다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여기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럼 항공사가 다 안 좋으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희망 퇴직도 받고 있고 무거퇴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는 장건이 노선들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업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저비용 항공사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6시간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남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한테 맞고 홍콩한테 맞고 동남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았다는 게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가 다 안 좋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어떤 경로에 의해서 맞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 노선을 배정을 받은 다음에 안 돌리면 뺏깁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그걸 평가해서 노선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한 두 달 쉰다 이러면 그냥 아예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선을 받았으면 그 노선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취소가 지금 항공권 취소 사례만 한 3주 동안 3천억 원 이상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타고 간다. 그러면 그 정도 노선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빈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항공사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노선을 줄였을 때 이 노선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회수를 당하지. 슬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롯을 회수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국토부에서 중국 관련한 노선을 의무 비율만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완화를 해 준 부분이 중국 외 노선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 회수하는 것을 유예시켜주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사람만 주로 보게 되는데 운송 분야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건 장거리 노선 쪽에 영향을 미친 건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류들이 있어요. 그 물류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가는 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선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내려서 사람 내리고 태우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기름 넣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물류, 물건들이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거점으로 이용하는 물류 구조가 중국이랑 전체 물류의 80%가 이런 경유 물류예요. 그것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보시면 큰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여객 운송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물류,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미국을 갈 때 경유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80%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알짜 수의권인데 이 부분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거기 치명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련이 없는데 코로나랑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게 아닌데 코로나에 묻혀서 발생한 이슈 중에 굉장히 복잡하게 간 이슈 중에 그러면서 여기서 인력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또 다시 이슈가 됐는데 여기서 탈원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해졌는데 그리고 정부가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결국은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창원지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에만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탈원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두산중공업이 그런 거 아니다? 네. 두산중공업 그렇게 된 거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수원에서 지급한 돈. 한수원이라는 건 한력수력원자력 한전자회사죠.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자회사 중에 하나죠. 아니요. 공공기관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 네. 전기 만드는 그 저긴데 수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산중공업에다 지급한 돈이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8000억 정도로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의 영향을 입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를 얘기했었냐면 석탄화력발전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원전 관련 매출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예요. 해외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 줄어서 두산중공업이 어려움에 취했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수지라든지 경제지라든지 탈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황의정승이더라고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라는 걸 두산중공업이랑도 같이 얘기를 긴밀하게 해봤는데 얘기가 뭐였냐면 기업이라는 건 오늘의 매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매출 1년 후 매출 3년 후 매출 5년 매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전을 이렇게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이라는 게 지금의 원전을 스탑시키는 게 아니라 공사 중인 거 아니면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을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몇 년 후에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을 해놓고 인력 구조를 이렇게 짜놨는데 여기서 그 미래 매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수조가 한 8조 정도 되던 신규 수조가 1조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주가 줄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겨날 수주를 염두에 두고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저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몇 조 정도 들어올 거를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단기 차액금 만기 돌아오는 게 2조 5천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매달 몇 천억씩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자금 조달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크 잠깐만 하자면 한국수력원자료 여기가 한전자회사 한전자회사는 맞아요. 지분은 한전이 갖고 있죠. 동서발전, 안동발전 이런 데 다. 그중에 하나가 한수원이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인데 어쨌든 지분관계상 한전자회사로 돼 있을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른 데인데 한국수력원자료원 한전자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남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 한수원 다. 제가 지금 찾아보기는 발전자회사죠. 저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담수사업도 있고 발전플랜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의 발전설비 빼고는 거의 다 매각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탈원전 때문에 문제냐라고 보면 작년 매출까지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앞으로를 계획해서 생겨났던 자금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말썽쟁이 두산건설. 두산건설 일산의 위브더제니스에게 지난번 되죠. 그게 문제였죠. 여기는 흡수를 할 거예요. 그냥 아예 상장 폐지를 시켜서 두산중공업이 안으로 떠안기로 했는데 대부분 손실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2010년 흑자 내고서 거의 10년 동안 적자거든요. 거의 약으로 따지면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급으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던 화력도 안 되고 원전도 안 되고 두산건설 떠안고 이거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개털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마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플랜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터빈을 최근에 하나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스터빈이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대형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가 된 거예요. 탑5가 된 겁니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스터빈은? 발전하는 데서요. 발전할 때.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굉장히 큰 엔진 같은 건데 정말 1200도 이상 되는 고온의 기체를 정말 몇 년 동안 굴리면서도 손상을 입지 않아야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가스 발전이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될 거고 2026년까지 매출 3조 원 이상 3만 명 이상 고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나가서 뭔가 수주를 하려면 트랙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안 써줘요. 니네 해본 적 있어? 이 얘기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용공업은 국내에서 일단 수주를 받아서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주 실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주 두산에서 두산퓨어셀이라는 수소연료연지를 하는 회사하고 두산솔루스라는 oled하고 전기차 관련 소재를 만드는 데를 분할을 했거든요. 회사 정말 작아요. 두산솔루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고 있던 원자력과 석탄 쪽은 분명히 타격을 입어서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말 작은 사업부였던 두산솔루스라든지 두산퓨어셀이나 여기 조그마한 회사들이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 돼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주력 사업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인력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보다는 코로나라든지 탈원전보다는 주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요즘 기업 관계자분들이나 주변 기자분들 이렇게 현장 취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말씀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것만 어떻게 잘 넘기면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절망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실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약간 이전하고도 조금 다르거든요. 이전이라는 게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때랑 좀 다른데 2009년 신종플루만 해도 확진자가 14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600명인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전에 14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라는 고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의 환자가 나오더라도 셧다운을 해야 되는 게 거의 기본 정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연간 매년. 그러면 기업에서 폐렴이나 폐계력으로 죽는 사람이나 아니면 확진이 나왔다고 해서 공장은 셧다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면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층만 해야 되는 건가 사무실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이전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정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셧다운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하게 정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실제로 나왔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끝나면 조금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수요를 확 눌러놓은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공격적인 매수 복귀 상황 그러니까 이게 확 눌려가지고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밥은 하루에 다섯 개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내구제 같은 경우는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확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제 쪽은 그때 한번 복귀가 들어오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풀리는 게 지금같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확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 오면 이 풀린 돈들이 진짜로 유통이 되기 시작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거시하시는 분들 얘기가 오히려 김 프로님 쪽이 더 많은 얘기 그쪽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농산물 쪽 하시는 분들은 중국 쪽에서 이거 농산물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실제 국내 수요가 살아날 때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를 갑자기 느끼면서 농산물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하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려보다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얼마나 큰 영향들이 있는지 또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